안녕하세요. 김땅완이 화산에 운천 왔습니다. 어디 가고 있어? 순나라, 우리 수영장 가고 있어? 운천 수영장? 물 따뜻하다? 물이 따뜻해 있다. 수영장 물이 따뜻해. 좋지? 다빈이도 수영할거야? 아빠! 수영할거야? 수영장! 다다, 수영하고 싶어요. 지금 우리 또야 대파사 운천 수영장에 왔습니다. 수영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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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2 tahun setengah besar ya? aku tau kamu mau ngomong apa besar berat badannya aja 20 kg beda setahun yuk warぁ mami ay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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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어디 갈거야? 수영장 운천 수영장 네 수영장 여기는 제일 따뜻한 물이래요 ggj 수영장 수영장 알 Dawn 고 nasal 네 좋아요 이는 물 ... ... ... 카중도 있고 ... ... ... 엄마 네 엄마 네 수영장이야? 우와 수영장이야 우와 우와 천천히 나라 여기 미끄러워 조심 응 수영장 수영장 우영이 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